네, 저희 회장님께서 어머님을 만드셨고요 회장님께서, 신세입 회장님께서 아버님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예쁜 딸, 손모님이십니다 한영우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드님이세요, 오빠예요 유지성님이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팔순의 부모님이 또 부모 싸움을 한다 팔순의 부모님이 또 부모 싸움을 한다 팔순의 부모님이 또 부모 싸움을 한다 발간이 어찌 됐든 한밤중 아버지는 장롱에서 가끔 대수가가 있을 때 차려했던 양국을 뻔히 잃는다 얼른 잃으셔요 예, 저거 다 한단하고 날 카じゃ 다 한단하고 예이! 아버지가 나가면서 용암을 못 얻고 나서 간다 탭질라! 소리가 났다 하루도 다 줘! 에잇! 에잇! 됐어! 아버지가 나가면서 요강을 땡스란! 소리가 났다. 아버지는 지없는 요강을 거둬타고 나간다. 사실 그 요강은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지었을 때 생신성으로 사들인 요강이다. 나는 아버지께 매달려 나가시더라도 딸이 갉은 내일 아침에 나가시라 달렸다. 배분을 미치고 걸어나가는 시륵에 얻었어. 버스가 이미 끊긴 시골마을에 한다. 아버지는 이참에 아예 장말이 갈라 속에 늦었다며 갈배까지 아주 못하게 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신다. 나는 딸이 둥둥 들고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를 다독여 좀 잡으시라고 하니? 아예 애꺼 내가 열일곱에 지집어가지고 이날일 때까지 저 인간이 집 나간다고 했는데 저기 산등성이라 넘어가는 꼴을 못 봤구먼 아니 그래도 살인디 살을 꼽아서 무시라도 잘라야 되는거 아냐? 아이고 좀 시러우면 영감댕이 같기라 그래서 집을 나갈거면 접어도 자기 음내 까두면 갔다 와야지 아이고 영감댕이 같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이크가 오잖아 계속 한참을 쫓다 내달린다 조용한치 보이는 공성한 아버지의 빛모습 등걸음을 따라 나도 가만히 걷는다 얼른 구름 빠르게 가세요 기생과 천례를 받는다 드디어 산등성 고요하게 찬든 숲의 정척과 지쳐지는 폐들의 홍본한 잠속 순간 아버지가 걷던 걸음을 멈추더니 뒷숲을 향해 소리를 치신다 에이 못댓어 하냐고 터박이 나갔려면 방금 어? 칠해야지 못댓어 하냐고 평생을 또 먹어도 철파를 하냐고 에이 어머니 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 소리친다 하하하하 손가락질 안 하세요 손가락질 수 있어요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돌려라 씩씩벌인 아버지 지구로 천리길을 내닫는다 지그시 웃음을 몰고 나는 아버지를 몰고 옵니다 어머니가 켜놓은 대문 앞 선수풀이 화난하다 아버지는 왜 80평생 저 낮은 산등성에 하나를 채 넘지 못할까? 아들이 묻는다 아버지는 왜 저 산등성에 하나를 못 넘어유 하하하하 나 길이 허뭄었고 아니고 살이 높지도 않은데 내가 아버지 아버지가 내가 탄다 형 이놈아 사장이 사장에 산ط roast으로 넘어가면은 내 주말이 많아도 많을구요 내가 진정에서 넘어가면 너가 오세라게 이루란다 으 비구리 비구리 아저씨야야야 딸이 묻는다 엄마는 대문학교 전집보면 왜 그러는거요 요새 정기세가 얼마나 비싼거에요 엄마는 다 갚아간다 남정대가 대문을 나가면 기다려 되는게 아나게야 아 그깟 정기세가 대비자냐 얘들아 뭐하냐 그냥 어디 오나 나가봐라 딸이 묻는다 그럴거면 왜 싸우는거요 야 이놈들아 물을까니 물어봐라 60년정기 그냥 쌩이지라요 이들속 경우도 60년이구나 짱닭질정도 50년이야 아버지야 어머니가 하루 험험하게 얼굴을 맞이하면서 어깨동무를 한다 딸이 내동생이 친 요강을 지워다오는게 번딱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밤에도 싸울때 쓰셔야죠 요강건줄서가 땡냐라봐라 사람 역시 소리가 나아지 마시오 아니 그려 그려 한 번 더 물어주세요 소리가 작아요 응? 누가 한구려 아버지가 첨정을 보고 다시 한 번 묻는다 어머니가 물어요 아 뭔 내달에 시원찮은겨 니들은 사랑 안해봤어 특히 유재환 하하하하하하 내 분이야 아니 당황해 사랑은 역시 유재환에게 그렇게 가능해 강쟁이지 사랑해본 사람만 내달파배왕 해봐 안그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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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려 그려 안그려 그려 안그려 그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